안녕하세요 이 꽃게를 보시면은 발이 좀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신경 없는 쪽이 그죠 이렇게 활꽃게 입니다 선호가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 다리를 잘라 가지고 바로 급속 냉동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스팩을 담아서 보낼 거에요 배송중에 아이스팩이 막 움직이면 막 다리가 떨어지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저 위에 부탁드릴게요 오늘 냉동 꽃게 판매 안내고요 2kg에 12마리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섞여 있습니다 2kg에 12마리 짜리도 있고 13마리 짜리도 있어요 여러 상자라서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알이 많이 차 있고 적게 차 있습니다 샘플로 한번 쪼개 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둘 3마리 옆쪽 하에 있는 3마리 짜리도 해볼께요 아 여기 많이 차 있고 적게 차 있고 있어요 다른 것도 쪼개 볼께요 그쵸 판매 금액은 동영상 밑에 제목 누르시면은 더 실수가 있구요 택배 포함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